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언약 인생으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입,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입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이요, 살리는 복음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사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질 하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편, 81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 차있는 상황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입,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입을 더욱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 지각변동이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생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꺾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을 보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다. 2021년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고 또 모든 사람이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다섯 살이 된 제 딸도 네 살에서 다섯 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계속 늘 어린 아이였으면 좋겠는지 아직은 네 살이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처럼 사실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아쉬운 듯 합니다. 항상 어렸으면 좋겠고 늘 젊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과 세월은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해보았다 또는 뭔가 이루었다라고 할 만한 게 손에 꼽힐 만큼 적기도 한데 그래서 한 해가 간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기만 한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나 벌써 2021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도 야속할 정도로 점점 빠르게 낡아져 가고 점점 세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소사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기 쉬운 것이면서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 겉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이 어떠한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쇄해져 가고 약해져 간 것과 달리 그것과 상관없이 날로 더 강해지고 날로 더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이 사도발의 고백처럼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사랑을 누림으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본당헌당과 이삼시나라 보금화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예월의 모든 성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는 목마르게 되고 굶주리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강조이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것이 풍성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 그리고 넘쳐 흐르는 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며 또 매일같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그 떡이 되어서 결코 줄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단순히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넘치게 더욱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넘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한 사람은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유한봉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뤘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곧 끓임없이 소상하며 한순간도 빠짐없이 충만히 채우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부열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애를 모든 죄와 저주해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는 자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넘치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을 나마다 누려지게 됩니까? 다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짊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지니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찾는 것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짊어지며 믿음으로 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의 유혹을 따라 나는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시며 나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시며 그 생명이 내게,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그 변화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며 내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은혜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종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할 때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현장에 뿌릴 때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완전하고 충만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 넘치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새해에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을 열어 크게 열어 전파하는 그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져야만 합니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전염병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정신문제 때문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 빠져서 아파하고 있는 그 영적인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백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영적인 의사로서 완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치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독 가운데 현장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힘든 짐을 지고 오늘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상시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에 담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들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상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쳐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귀한 현장의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 보금전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들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겉사람은 장간뿐이고 눈에 보이는 서론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버려버리고 속사람만 따라가라는 이런 이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 단순히 겉사람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점검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근본은 우리의 속사람이며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바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 원단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친 후에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아침 하늘앞에 무릎 꿇고 하늘앞에 기도하므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강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오 생명의 물이 되어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며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며 날마다 넘쳐 흐르고 풍성히 얻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고 살리는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는 모두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